네 안녕하세요. 셀리뉴스의 송지연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. 쨘! 캐럿캡이에요. 얘는 핫톤 암페로 시리즈 페달이나 아니면 스탠다드 사이즈의 풋스위치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이펙터 페달을 위해 디자인된 풋스위치 커버입니다. 얘 지금 풋스위치 커버가 여기에 달려있어요. 이렇게 생긴 커버가 되게 많았죠. 무허에서 나온 거예요. 얘는 근데 얘는요. 다이아몬드 쉐입 투명 크리스탈 플라스틱이에요.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끼면 뭔가 좀 더 예뻐 이런 색깔이 아니라 정말 투명한 뭔가 다이아몬드 느낌의 캐럿캡이라서 좀 뭔가 빛이 반사되는 LED 뭔가 장착풋 풋스위치가 있다면 최고의 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풋스위치 스타일입니다. 그리고 스위치 할 때 좀 빗나갈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게 넓다 보니까 좀 정확도나 아니면 좀 편리함을 향상시키는 그런 풋스위치 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얘는 강한 내구성에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어가지고요. 내구성이 굉장히 높고요. 이게 만 원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. 정말 굉장히 유용하죠. 여기 탁 껴. 이렇게 다 껴. 다 껴. 얘 안 돼. 얘 안 돼. 기본적인 게 아니야. 얘 안 되네. 네. 얘는 돼요. 그러니까 이렇게 풋스위치가 뭔가 이상하게 생긴 풋스위치는 안 맞아요. 기본형이라가지고 기본형 풋스위치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다 껴. 다 껴. 이게 10개들이라서 굉장히 넉넉하게 남아있어요. 얘도 빼고 싶은데 얘는 잘 안 빠져가지고 지금.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풋스위치 조합을 이 캐럿캡으로 쫙 해놓으면요. 뭔가 통일감도 있고 뭔가 반짝반짝 빛나요. 무대 위에 내 페달 보드를 조금 더 예쁘게 꾸미는 데 한번 하고요. 그리고 안정성도 있고요. 페달을 밟는 데 있어서. 그리고 편리성도 또한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. 되게 예쁘네요. 이렇게 다 세트로 해놓으니까. 색깔별로 이렇게 해놓. 같은 색깔로 하면 예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게 좀 더 화이트 투명한 색이라서 좀 더 깔끔한 느낌을 주는 그런 캐럿인 것 같습니다. 한 톤에서 나온 캐럿캡. 이게 1캐럿, 2캐럿 할 때 다이아몬트 캐럿이래요. 이렇게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 들어가고. 안녕.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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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